유튜브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많은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나루토 스톰퍼 캐릭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마키 나루토, 미수옥 나루토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임모드 나루토, 다음으로는 쿠라마 링크모드 나루토, 마지막으로 육더선임모드 나루토를 캐릭터 전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수옥 나루토부터 가도록 하죠. 많은 준비를 했으므로 유튜브 좋아요와 함께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자. 전장은 간지나게 여기서 합시다. 자 미수옥 나루토는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일단 나루토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든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선은 중간평타 보여드리죠. 자 보시면은 데미지가 굉장히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그리고 중간평타를 다 쓰게 되면은 이런식으로 밀어버림의 효과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거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상대에게 어 이제 나를 바로 반격할 수 있지 않게끔 어 내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차크라를 채운다든지 그 다음 이제 동작과 시간을 벌 수 있죠. 어 여러 캐릭터들이 거의 대부분 중간평타가 밀어버림인데 나루토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위평타 어 위평타가 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평타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어 나선한 연계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띄울 수 있는 동작이나 바로 나선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위까지 실험해보진 않았는데 아마 5위도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죠.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이런식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보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초보분들께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루토를 할 때 어 이제 멀티를 한다 치면은 이제 상대 바꿔치기를 뺀 다음에 위평타를 때리세요.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올려준 다음에 연계를 해서 어 나선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콤보를 조금만 연습하면 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평타 중에 가장 센 찍기 모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지를 보시면 마지막에 나선한을 날린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평타 중에서도 아랫평타가 상당합니다. 만약에 위평타를 통해서 어 인술이나 그런거 추가적으로 못 넣을 경우 차라리 아래평타를 때리는게 제일 나아요. 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잡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잡기는 나루토 잡기는 선딜이 없어요. 어 미속 나루토 잡기는 선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어 좀 짧다. 거리가 좀 짧습니다. 이런 데서는 닿지 않죠. 그렇지만 나루토 잡기를 보면은 조금 더 앞발을 내리면서 이 거리에서도 잡기가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 길게 판정을 받기 때문에 역시 주인공이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술이 나왔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나루토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인술의 거리가 많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미속 나루토가 이제 이번에 인술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이게 대웅나서란으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대웅나서란으로 같이 쓸 수 있는데 역시나 거리가 대웅나서란을 써도 거리가 짧아진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나루토가 많이 그래도 너프가 됐다. 어 작가가 양심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오이는 어 중거리입니다. 중거리.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예전에 나루토가 정말 사기였죠. 특히 선인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뭐 끝이 없어요. 오이가. 거리가 무한입니다. 어떤 배부라도.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속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오이가 중거리라는 거. 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속 나루토가 모든 나루토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각성 간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스틱어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틱어택이 정말 좋습니다. 잘 보세요. 어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평타를 또 연기할 수 있는 부분 있고요. 음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루토는 어 굉장히 진짜 근접에 어 거의 최강자로 어 거의 등극하는 그런 캐릭터고 어 모두 진짜 모든 시리즈에서 이게 분실을 만들어내면서 어 평타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어 강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자 각성 가도록 하죠. 자 일단 각성 왔는데 각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평타가 하나일 겁니다. 어 이게 중간 평타 어허 정말 세죠 근데 각성 가면 어 각성 가면 나루토가 진짜 데미지가 이렇게나 세집니다. 자 위평타를 날려볼게요. 모션이 다 똑같아요. 아니네 다 다르네 어 다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적어둔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잘못 적은 게 있었네요. 네 자 그리고 아래 평타가 제일 세네요. 역시나 적은 걸 보니까 어 각성 가서도 역시나 아래 평타가 제일 세다라는 점 저도 여기서 한번 즉석에서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날려준 다음에 이게 연계가 될까요? 아 이거 충분히 연계됩니다. 어 이거 충분히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역시나 상대가 바꾸치기 없을 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어 위평타를 갈 것인가 아래평타를 갈 것인가가 제일 그 관건일 것 같고 사실 중간평타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아요. 어 일반 나루토는요. 미속 나루토가 그나마 일반 나루토이기 때문에 어 일반 나루토는 각성가서 중간평타는 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는 짧지만 각성가면 근접이라 좀 괜찮은데요. 자 인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역시나 인수는 짧지만 어 각성가서도 짧지만 어차피 나루토 같은 경우는 각성가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평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리상을 멀리 둘 필요가 없어요. 멀리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 거리에서는 다 인수는 다 들어갑니다. 어 굉장히 또 강한 그런 캐릭터죠. 자 그리고 잡기 보여드릴게요. 어 잡기 보면 찍기 모션이 있는데 이 모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바로 앞에서 찍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찍 거의 기술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인 예는 잡기 같은 거 보면은 기술이 거리가 긴 것도 거리가 긴 것도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잡히죠? 어 그러니까 얘한테 도달해서 잡힌 거잖아요. 근데 근처에 있을 때도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 2초 있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리가 긴 거는 만약에 근처에 있으면 바로 되거든요. 원래 거의 모든 기술이 아무리 뭐 거리가 길어도 긴 기술도 근접에서도 바로 되는데 얘는 근접에서 써도 이 기술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 얘가 뭐지? 눈치를 채면 나루토의 기술을 눈치를 채면 가득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스타일리쉬를 좀 쓰는 유저들이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자주 쓰는 약간 초보들은 쓰기엔 좀 어려운 그런 스틱어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수리검이 있겠습니다. 수리검은 뭐 각성가도 뭐 특별함이 많이 없어요. 어 풍마수리검을 계속 날리기 때문에 어 이런 풍마수리검 각성가기 전에서도 풍마수리검이고요. 어 이렇게 또 어 각성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미수 미송 나루토를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선인 나루토를 알아보도록 하죠. 어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어 사실 뭐 필기도 하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어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모두 다 느끼고 있어요. 어 어 자 어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진짜 3일 정도 역 어 메모를 했잖아요. 4절지에 4작을 정말 서리나루토 하면은 진짜 어 정말 강한 닌자인데 자 우선 평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좀 긴장 빼고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평타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개구리 전투로 마무리하고 역시나 미수 나루토와 마찬가지로 평타가 다 끝나면 어 캐릭터를 밀어버리기 때문에 상대가 바로 반격을 못했기 때문에 차크라를 채우던지 뭐 가드를 하던지 서포드 게이지를 채우던지 어느정도 조금 이제 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띄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띄우기는 이런식으로 띄울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역시나 이런식으로 나선연안을 이울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돼요. 이게 어 하다보면 돼. 하다보면 이렇게 되고요. 어 조금 이제 연습하면 됩니다. 나루토마다도 그리고 다 동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띄우는 그게 다릅니다. 높이가 다 달라요. 캐릭터들마다 다 다르고요. 이거는 캐릭터들마다 다 연습을 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어 오이나 인술같은 경우다 다 타이밍이 다 다르고 모든 나루토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나루토가 아닙니다. 나선안의 스피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리와 스피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 조금 성공하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연습을 해봐야 돼요. 다양한 캐릭터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열몇가지 캐릭터를 할 거여서 어 이 타이밍이 조금 빗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럴 수 있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찍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순만이 연순만이 살길이죠. 자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래평타 중간평타 그리고 위평타 모두 어 선인하루토 같은 경우에 데미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가도 사실 굉장히 밸런스가 맞고 좋은 캐릭터입니다. 약한 거 없이 자 우리 잡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는 좀 긴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이 잡기가 느린 동작 같죠? 자 보세요. 여기서 잡힘 잠깐만 한 이쯤에서 잡힙니다. 이게 약간 거리가 길거든요. 바로 앞까지 안 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앞에 썼을 때 여기서도 바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것 때문에 역대 진짜 역대 선인하루토가 전작에서도 그랬고 나루티미스톰2때도 그랬고 나루티미스톰3에서도 그랬고 나루티미스톰 레벌루션에서 그랬고 이번에 나루티미스톰 퍼에서도 역시나 선인하루토 잡기는 선딜이 짧고 그리고 거리가 길고 역시나 정말 사기 잡기 중에 하나입니다. 선인하루토 잡기가 이렇게 또 좋습니다. 아래평타 연기 가능할 것 같다고요? 어렵습니다. 안 돼요. 이게 차크란을 차는데 경직되면 나선안이 안 들어가요. 자 제가 다 준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수리검 보여드리도록 하죠. 역시나 이거 풍마수리검 씁니다. 풍마수리검 쓰고요. 자 인술은 봅시다. 쿠라마 아 갑니다. 어 이거는 조금 이제 거리가 좀 길죠. 어 이거는 조금 거리가 이제 깁니다. 어 나선연안이 좀 거리가 길고요. 그리고 선인 모드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길을 모은다 그래서 대웅 나선안이나 그런게 날아가는게 없어요. 나선연안 하나만 날아갑니다. 어 이렇게 나선연안 하나만 날아가고요. 자 한번 맞는 모션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식으로 데미지 굉장히 세요. 이 나선연안 같은 경우에는 또 나선안 나선안 시리즈는 모두 다 다 똑같습니다. 뭐가 좋냐면 인술 중에서도 갉아먹는 인술이 있어요. 어 여러가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 들어가죠. 이 애니메이션 이 장면이 나오는 동안에는 상대는 바꿔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 내지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8개 회천을 열심히 놀고 있으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맞다가 바꿔치기 하고 바로 뒤치기 맞거든요. 어 혹은 이제 어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8개 회천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뒤치기를 가야겠지만 중간에 그런 애들은 바꿔치기가 다 돼요. 대부분 캐릭터가 다 중간에 바꿔치기가 다 됩니다. 인술이 근데 유독 나선안과 치돌이만큼은 어 절대 판정을 받기 때문에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나선안은 무시할 수 없는 역시 주인공 버프가 있다 라는 점이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갑이죠. 선인 나루토의 최고의 장기입니다. 어 갑니다. 거리 제한이 없어요. 이 맵 자체도 굉장히 거의 무한 맵에 가까운 맵인데 그 어떤 거리에서도 들어갑니다. 어 막 진짜 선인 나루토 해보고 싶지 않아? 지금 생각나지 않아? 패인전이 몸이 끌어올라요. 아 파풍선 100원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음 스티거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선안 조이기인데 거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여기 정도에 써도 자 이런 식으로 나선안 조이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 스타일리시한 유저들이 쓰기에는 좀 괜찮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중간에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농락을 할 때 조금 나보다 못한 유저를 만났을 때 이런 거 한 번씩 써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굉장히 좋아요. 어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저도 농락을 좀 많이 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어 자 그 다음은 이제 각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을 갔어요. 자 제가 일단 수리검은 많이 쓰레기다라고 제가 필기를 해놨는데 왜 쓰레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거 제가 부부젤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쓰레기가 아닌데 선인 나루토가 이렇게 약해졌다라는 게 쓰레기입니다. 어 선인 나루토가 예전에는 이것만 쓰면 이겼어 진짜로 어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어 이것만 쓰면 거의 이겼단 말이야. 어 상대가 지금 가드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 지금 데미지에 진짜 한 3배는 쎘어요. 지금보다 어 어 근데 어 자 자 그 다음에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각성 평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 평타 잘못 잘못 들어갔다. 스티거 어택 들어갔네. 자 중간 평타 보면 이렇게 세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위에 평타도 이렇게 세타로 들어갑니다. 아래 평타도 역시 세타로 들어갑니다. 눈치 빠른 유튜버 분들은 눈치 챘을 거예요. 모두 다 동작이 하나라는 거죠. 어 이번에 각성 가는 캐릭터들이 어 나루토 스톰퍼가 거의 공통점인게 각성을 가서 평타 모션이 바뀌는 캐릭터들 거의 하나입니다. 모션이 하나예요. 근데 이게 진짜 각성 가서 세타밖에 안 때리는데 데미지가 진짜 세죠. 자 이게 보면은 어 두번째 공격부터가 진짜 셉니다. 첫타부터는 거의 세지 않는데 두번째 공격 두번째 공격까지만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어 선인 나루토 갔을 때 계속 계속 뭐 이걸 쓰면서 대시 써주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게 되면은 상대가 막 바꿔치기 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가드를 하고 있어도 금방 깰 겁니다. 이렇게 또 나루토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게 차크라가 되는 동작도 아니고요. 사실 어 평타가 정말 세기 때문에 3타 이렇게 써주는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다음은 인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는 사면 차크라포 차크라포가 들어가는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누워있어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상대가 누워있어도 아 지금 옆으로 이동해서 안 맞은 거고 이렇게 누워있어도 아니야 왜 구르기를 해 야 아니 이게 아니야 어 아니 이게 원래 누워있어도 데미지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 이게 지금 누워있어도 지금 데미지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게요. 제가 어 예를 들면 벽으로 날아가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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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진짜 어 나 준비 많이 했는데 야 어 이렇게 지금 벽에 붙었죠? 어 벽에 붙었을 때 어 벽에 붙었을 때 인수를 쓰게 되면 지금 봤죠?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데미지가 하나밖에 어 이게 벽에 붙어있을 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야 이게 왜 이렇게 쓰레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어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이래 어 어 왜이래 어 그래요 어 약간 벽에 있을 때는 판정을 안 받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게 왜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벽에 붙어있지 않고 어 이런 식으로 상대가 남아있을 때는 여기서 인수 각성을 인수를 쓰게 되면 3타가 다 들어갑니다. 이건 왜냐면 누워있을 때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도 굴러다닐 때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 선인 나루토를 각성하게 돼서 인수를 쓰게 되면은 어 상대가 누워있을 때도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벽에 붙어있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어 이런 식으로 어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개이득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잡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는 조금 좋지 않아요. 약간 딜레이가 있지만 싸다구가 굉장히 셉니다. 싸다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잡기가 좀 딜레이가 길어요. 하지만 어 이 데미지가 이게 어 참맛이 있어요. 이게 손맛이 있기 때문에 어 요게 진짜 무시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게임하다 보면은 인성 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한 웬만한 이제 조금 중수 이상 중고수 이상 유저들한테는 잘 안 통합니다. 가드 깨는 용도로 쓰면 좀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 상대가 가드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지 가드하게 되면 잡기는 걸리죠. 어 이 모션이 어 잡기 모션으로 판정을 받기 때문에 잡기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약간 딜레이는 느려졌지만 각성하기 전부다 딜레이가 느려지긴 했지만 어 손맛이 있다는 거 싸다구 굉장히 좋습니다. 전 약간 이런 게 제 취향이에요. 사실 좀 자극적인 거 약간 어 약간 좀 알죠? 자 스틱어택은 가까우면 두 대 멀면 한 대가 맞는데 사거리가 길어 멀리 있어도 쓸만합니다. 스틱어택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게 두 대 맞은 거예요. 자 보면 지금 이게 한 대 맞은 거고요. 거리가 멀면 이런 식으로 한 대가 맞는데 이게 스틱어택 동작을 보면은 구르면서 따닥 한 번 때리거든요. 구르는 동안에도 이게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어 잘못 나갔고 이런 식으로 구르면서 두 대가 들어가고요. 우리 어 야 이 정도 거리에서도 두 대가 들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멀리서도 어느 정도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죠? 이렇게 멀리서도 한 대가 들어가는데 이 동작 자체가 멀리서도 뭐 유용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데미지가 들어가고 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금 지금 깨달은 건데 생각했던 거보다 거리가 길어요. 선인 나루토 각성하게 되면 스티거 때까지 좋다. 여러모로 선인 나루토는 나루토 중에서도 밸런스가 괜찮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미수용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각성에 거의 어 캐릭터에 3대 7 정도 각성 가기 전이 3 그리고 각성 가게 되면 7 정도로 세다는 거 선인 나루토는 각성 가서도 세고 각성 가기 전에도 세다라는 거 밸런스가 좀 잘 맞는 카드입니다. 자 다음은 쿠라마 모드 나루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상이 약간 그러네요. 제가 나를 노니까 영상이 좀 부드러워진다. 약간 엔진하는 것도 그냥 방송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뭐 인정? 자 다음은 쿠라마 모드 나루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라마 모드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역시나 또 평타가 어 모션이 있는데 우선은 중간 중간 평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중간 평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풍듬나선 수리검을 쓰는데 자 중간 평타 역시나 밀쳐버리는 기능이 있고요. 데미지는 무난하죠. 사실 먼저 스포를 하자면 쿠라마 모드 나루토는 위 평타 아래 평타 중간 평타 모두가 데미지가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의 평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써봐서 역시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까? 어 역시나 이게 또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의 평타도 활용 가능하고요. 띄우기 자 그리고 아래 평타는 찍기 모션입니다. 포기하고 방송하니 재밌어요? 허허 아니야 잠깐만 이게 어 이게 이게 지금 중간 평타입니다. 아니 아래 평타입니다. 자 보시면은 3개 데미지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 3개 데미지가 근데 누가 특출나게 쎄서 뭐라고 해야 되니까 3개 데미지가 다 센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 3개 데미지가 무난하다는 겁니다. 세지는 않아요. 모두 다 어 크라마 모드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세평타 모두가 그냥 보통으로 무난한거지 전부 다 세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자 다음은 잡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는 긴 편이고 빠르지만 어 그리고 이제 앞에 소개하겠지만 다음으로 육도선인 모드 나루토가 정말 잡기는 진리입니다. 자 크라마 모드 나루토 잡기 보여드릴게요. 긴 편이고 빠릅니다. 음 한 이정도면 잡히려나 이정도도 긴거에요. 지금 이정도로 긴거에요. 왜냐면 자기가 손으로 직접 잡는게 아니라 쿠라마를 불러와서 잡기 때문에 거리가 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거에요. 근접에서 잡으면 그냥 눈깝짝하세요. 바로 잡아버리죠. 어 잡기가 굉장히 빠르다라는거 잡기가 빠르고 길다라는거 나루토는 나루토는 얘같은 경우는 분신을 안불러오는데 분신을 불러오는 나루토는 어 또 분신을 불러오면서 계속해서 타다다닥 때리면 상대가 또 반격하다가 맞고 그리고 서포터로 소환하다가도 맞아요. 옆에 분신이 있어서 근데 얘같은 경우에 분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요리갔다 막 난리를 치니까 어 당하는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또 요것도 대응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캐릭터를 이게 금수저다 어 금빛성광이 역시 피를 이어받았다 역시 금수저 출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구요 자 다음은 인술 인술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술은 이제 그냥 나선한인데 어 이름은 이제 초미니 미소기인데 사실 뭐 나선한이죠 거리는 아마 이제 제한이 있을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긴 편이에요 지금 선임모드 나루토보다 굉장히 이정도면 긴 편이죠 여기서 미소 나선한을 쏜다는 거 솔직히 나루토를 못하는 유저에요 적어도 한 이정도 거리에서 상대가 들어오는 걸 대시하는 걸 받아칠 때 쓰면 모를까 저거리선 사실 어 인술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에서 어 나선한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정도면은 뭐 거의 모든 나선한이 거의 들어갈거라 생각하고요 쿨한모드 나선한은요 데미지도 세구요 자 다음은 어 스틱 아니죠 수리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검 이렇게 파장을 날리구요 음음 약간 또 선임모드 나루토가 이제 각성 갔을 때 꼴이 6개 됐을 때 어 6미가 됐을 때 날리는 부부젤라 같죠 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한모드 나루토의 5위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중에서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결국 중거리는 아니에요 보시면 거리가 짧죠 어 원거리는 뭐 당연히 상상도 못하는거구요 근데 근거리 중에서는 바로잡는 편이어서 어 바로잡는 편이어서 근거리 중에서는 좋은 편이죠 빠르고 그리고 그리고 이게 전투가 초반부터 5위를 쓰지 않는 이상은 중후반에 5위를 쓰게 되면은 뭐가 다르냐 상대가 긴장하는 순간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이번 작품인 경우에는 리더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때리다가 팍팍팍팍팍팍 때리다가 막 서포터로 갑자기 교체해가지고 어 서포터가 거기서 나루토인데 여기서 갑자기 나오자마자 5위를 쓰게 되면은 이게 또 직접 가는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약간 좀 투명한 손을 날리거든요 저게 안보입니다 어느 순간 이거 그래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조바문의 랭크 도전기 보면 이런 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상대가 지쳤을 때 뭐 내가 뭐 가이라든지 롱니같은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걸어가서 직접 5위를 넣거든요 나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나 지금 너에게 5위를 넣으러 가고 있어 이게 다 눈에 보이는데 얘같은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딱 잡아버리니까 상대가 놓칠 때 아차 싶을 때는 이미 내 뭐야 지구야 미안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 내 심장은 터지고요 어 근거리 중에서도 쿠라마보드 나루토의 5위는 좋은 편이다 자 다음으로는 어 스티거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저 금빛성각 잡기 연기하면 당하기 쉽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멀리 가도 되는데 진짜 어 야 이거 진짜 나루토 작가 진짜 엉덩이 거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어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어 이게 스티거택입니다 지금 뭐 차크라 대시가 아니 차크라가 드는 부분이 아니에요 참고로 스티거택을 어 바로 간 다음에 여기서 잡기 이렇게 하면 잡기가 굉장히 빠르다 말씀드렸죠 제가 거리도 길고 상대가 뭐 어 아차 싶어서 하다가도 잡혀요 어 그러니까 이게 스티거택은 진짜 굉장히 좋다라는 거 심지어 아직 각성도 안 갔다라는 거 어 쿠라마보드 나루토입니다 자 각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 가게 되면은 위에 평타 중간 평타 아래 평타 모션이 모두 다 똑같고요 세네대만 맞춰도 개쎕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빠르고 거의 5위급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잘 보세요 자 데미지가 거의 4분의 1 이상이 달죠 어 4분의 1 이상이 납니다 이거 4번 맞으면 죽습니다 어 이것까지 굳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 데미지가 이미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네대만 맞춰도 정말 제가 세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대만 맞춰도 세네대만 맞춰도 정말 세죠 이 모션까지 안 가도 돼요 자 다음은 수리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쿠라마 모두 나루토가 이제 각성하면서 쿠라마잖아요 쿠라마라 부를게요 쿠라마는 이게 차크라 수리검이고 그리고 이게 일반 수리검인데 차크라 수리검보다 일반 수리검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연계하는 게 훨씬 견제용으로 나아요 근데 차크라 수리검은 이게 바로 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차크라 수리검은 좀 더 느려요 어 바로 한 바로 아무리 버튼을 빨리 눌려도 안 눌리는 부분이 중간에 생겨요 어 그래도 조금 빠르게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훨씬 빠르죠 사실 어 그리고 왜 이게 차크라 수리검보다 이 일반 수리검이 더 좋냐 이 세 개 나가는 것보다 이게 세 개 나가는 게 차크라 수리검 한 개 나가는 게 일반 수리검인데 사실 데미지가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어 이걸로 사실 야 프라마보드 나루토 가가지고 누가 프라마 가가지고 이러고 있니 어 솔직히 까놓고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갈가먹으면 되는 거 이거 두 대 맞추는 게 나아 어 이거 두 대 맞추는 게 낫다고 어 그 때문에 인술은 아니 수리검은 일반 수리검이 낫다 프라마보드 나루토는 각성하기 때문에 일반 수리검이 낫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어 인술은 세 개 미수옥을 날리는데 누워있어도 들어갑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벽에 있나 벽에 있으면 안되는데 어 지금 이제 들어가죠 어 세 개 다 이렇게 누워있어도 계속 굴러다 다 들어가요 어 이런 식으로 인술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플레이도 어 쓰고 상대 가드 거의 날라갔는데 어 그니까 쿠라마를 각성하게 되면 일단 상대 서포트를 탁탁 막아주고 그 다음에 미수옥을 하면 딱 날려주고 그 다음에 대드는 게 가장 여기서 이제 대시에서 어 이따 닦기 맛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응 자 그리고 각성하게 되면 스틱어택이 8개 64장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아유 잘못 썼어요 으음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이름을 뭐로 붙일까 라는 생각을 참 해봤었는데 어 야 너 나와봐 걸어와봐 아니야 형 지금 형 지금 촬영해 좀 나와봐 아니 어 그래 응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어 자 보시면은 어 이 동작 자체가 이게 뒤에 있어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게 자동 라곤이 돼서 딜은 안 받지긴 하겠지만 어 상대가 뒤로 돌아온다 같지라도 뭐 어차피 딜도 못 가지만 상대 받고 찍쳐도 바로 앞에 있지만 어 마치 8개 64장과 같다 왜냐면 동작도 뭐 8개 64장이나 비슷하고요 8개 회천 같은 거죠 8개 회천 어 8개 회천이라 보는 게 낫네요 8개 64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음 8개 회천이라 보는 게 낫네요 8개 64장은 때리는 거고 어 8개 회천 8개 회천이라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 또 뭐냐 상대가 이때 바꿔치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장점과 단점입니다 상대가 옆에서 찌르기를 해도 어 뒤에서 찌르기를 해도 당연히 뒤에서 찌르기를 해도 역시나 빨려들어가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무적 판정 절대 판정을 받는 씬이 없어요 이 순간에 바꿔치기 가능하기 때문에 어 내지의 고 내지 시에 8개 회천과 똑같은 그런 판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은 데미지도 일정이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다 일정하거든요 내지의 8개 회천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라마 모두 나루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육도선인 모드 나루토를 가보도록 하죠 일단 나루토 시리즈 중에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어요 자 우선은 중간평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평타 역시 어 중간평타 역시 어 밀어버림이 끝나면 어 평타가 끝나면 이런식으로 지오너기 상대를 쳐내는거 이런 동작 상대를 멀리 쳐내는 동작이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띄우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는 자 보시면은 육도선인 모드 나루토는 위에 띄우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인술 연계가 힘드네요 어 안돼 이거 불가능이야 이 동작이 이 동작이 보면은 캐릭터가 떨어질 때 나도 내 동작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다음 인술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어 자 보면은 어 위에 평타 같은 경우에는 띄우기가 이런식으로 어 띄울 수는 있지만 어 뭐라고 해야될까요 추가적인 인술을 줄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오이나 인술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 중간평타 쓸 때 어 중간평타를 쓸 때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중간평타를 쓸 때 이런식으로 막대기를 때리죠 위평타도 역시 위평타도 역시 막대기로 시작해요 이게 중간에 위평타 아래평타 그리고 중간평타 갈리기 때문에 기술 중간에요 어 위평타 역시나 육도선인 막대기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루토 동작 중에 처음으로 사스케 같은 판정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게요 어 나루토 같은 경우는 평타를 쓸 때 거의 이제 분신으로 이렇게 분신을 쓰기 때문에 중간부터 사실 판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루토는 사스케를 싸운다 생각했을 때는 거의 서로가 이제 막 막 막 때리기 전을 하면은 나루토가 초반에는 거의 져요 왜냐면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거든요 이게 막대기 하나지만 리치 하나 길어진 게 그만큼 사스케가 정말 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 거리에서도 이 거리에서도 평타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 거리에서도 어 이 막대기 하나가 이제 막대기 하나가 든 게 나루토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거만으로도 최종 6도선인 모드 나루토는 진짜 이거만으로도 어 내가 플레이를 할 때 멀티에서 플레이를 할 때 이거만으로도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아래평타는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아래평타 데미지 제일 셉니다 보죠 어 아래평타가 데미지가 굉장히 세고요 막타까지 넣어지면 저렇게 세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가 바꿔치기 없을 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혹은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을 때 아 내가 이거 바꿔치기 쓰면은 어 연달아 더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상대가 맞을 수밖에 없을 때 강한 걸 써주면 아 이거 내가 바꿔치기 할걸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후회가 될 만한 데미지죠 자 다음은 잡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리치가 길어요 이게 보면은 리치가 짧아 보이죠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 한 이 정도야 될까 어 되죠 보이는 것과 다르게 잡기가 좀 길어요 보시면은 잡기가 짧은 것 같으면서도 깁니다 은근히 나루토 작가가 아 아 나루토 나루토 당연히 좋아야죠 어 이런 마음이 여기 전해져 있어요 이미 어 육더선이 모두 나루토의 잡기는 역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리치가 길다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이게 안 맞아 안 맞는데 아 이건 맞았다 이건 맞았는데 자세히 보면 안 맞는 장면인데 어 저걸 공기가 잡았나 저게 왜 들어가지 않은 장면이 있어요 어 리치가 진짜 길어요 이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리치가 굉장히 깁니다 자 그리고 오이 오이는 길진 않지만 근거리 중에서는 어 굉장히 또 좋은 부분에 또 소개 어 오이 부분 소개하기 전에 인술부터 소개할까요 그게 낫겠네요 음 왜냐면 인술이 너무 좋고 오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인술은 미수옥 나선수리검인데 직접 안가고 풍든 나선수리검을 날립니다 이게 뭐냐면 선인 모드 나루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BGM 틀면서 제일 좋은 점이 뭐냐 선인 나루토에 풍든 나선수리검이다 그게 오이였어요 근데 얘는 이게 인술이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가지를 않아요 어 직접 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미수옥 나선수리검을 날리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어 저게 뭐야 하면서 뭐 대시를 누르다 맞는다는 등 어 저 거리가 안되겠는데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맞는 유저들이 있어요 오히려 운전 그 끔찍하지만 운전사고도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초보 운전할 때 방심하고 그렇게 큰 사고를 났네 어디 뭐 긁은다든지 그런 건 모를까 아 내가 운전 자신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런 거 큰 사고 내는 거거든요 어 야 저게 거리 안되지 뭐 저기서 거리가 되겠어 이러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점프하다가 쳐맞아요 어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어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제 인술 부분 어 미수옥 나선수리검 집정 안가고 풍든 나선수리검을 날리고 거리가 무제한이라는 거 되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어 육도선인 모드 나루토 인술 굉장히 좋고요 오이는 길진 않지만 근거리에선 좋은 편이에요 자 근거리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중거리는 아니 근중거리도 아니에요 사실 근거리에요 이 정도면 근거리거든요 오이 치고는 어 거의 뭐 딜레이가 없죠 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근근중거리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근근중거리 근중거리는 아닌데 사실 이렇게 좋은 캐릭터는 오이가 정말 근거리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오이는 이 정도에서 들어가는 오이야 이 정도에서 이타치 오이 범위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이타치는요 진짜 이렇게 딱 붙어야 돼 진짜 정말 땀냄새 맡을 정도야 전철에서 여러분 여름 전철에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그 정도의 붙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어 그 정도로 진짜 사람들이 붙어서 진짜 정말 젤리처럼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어 이렇게 사귄 캐릭터가 오이까지 어 여기서도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선질도 없고요 이쯤 되면 육더선인 모두 나루토가 정말 모든 나루토에서 가장 좋다 어 제가 왜 맨 마지막에 배치했는가 방송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제일 좋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수리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리검이 이런 식으로 이게 미니 풍금나선 수리검이라고 하던가요 이름이 참 진짜 길어요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데미지가 근데 그렇게 세지 않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농락용 거의 안 쓰는 게 낫고요 차라리 한 번씩 뭐 써주면 나쁘진 않겠네요 자 스틱어택은 어 낙사시킬 때가 어 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낙사 맵이 아니네요 어 서포트를 쓰면 들이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틱어택인데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보면 스틱어택이 이런 식으로 날려버려요 이게 뭐냐면요 낙사 맵에서 한 번씩 야 생각해봐 지금 딱 느낌 딱 오죠 낙사 맵에서 딱 한 번 딱 차버리면 그 벽에 유리 금가잖아 그 다음에 왜 안 나가 한 번씩 계속 날려버리는 거야 어 이게 싸우다 보면 낙사 맵에서는 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좀 내가 어느정도 단련되면 이거 한 방으로 날려보낼 수도 있어요 스틱어택 굉장히 좋아요 이게 빠르고 실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낙사 부분이 아니더라도 진짜 좋아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대때마다 차크라 날아가는 봐봐 이거 어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거야 장난 아니게 좋은 거야 이거 진짜로 이거는 제가 만나봤던 유저들 중에 육도선임모드 나루타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썼던 것 같아 안 썼던 유저를 못 봤던 것 같아 자 각성가도록 하죠 자 각성가게 되면은 어 이런식으로 이제 어 쿠라마 나루토가 이제 쿠라마로 바뀌는데 이건 역시 쿠라마 모드 나루토 때도 이제 쿠라마로 가고요 육도선임모드 나루토도 이제 쿠라마로 가는데 둘의 차이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일반평타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반평타는 똑같아요 역시나 어 일반평타는 똑같습니다 어 일반평타는 똑같고요 뭐 일반평타는 쿠라마모드 나루토하고 다 똑같습니다 뭐 밑평타 아래평타 중간평타 모션도 다 똑같고 하나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잡기 이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안보여드렸죠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구요 자 먼저 잡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기는 일반평타 같으면서도 상대 가드를 무력화시키는다 보여드릴게요 아유 실수 잡기 이게 잡기에요 이게 잡기입니다 이게 딱 보면은 어 뭐야 이거 때리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어 잡기가 상대 밀어버리는 밀어보세요 그냥 물어뜯어버리죠 어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빨도 나와요 어 쫘악 응 이게 잡기 자체가 이 모션이 쿠라마모드 나루토도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자 육도선임모드 나루토도 쿠라마를 각성을 가게 되면 잡기 모션이 어 이런 식으로 상대 가드를 무력화시키는 건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잡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너 가드해봐 상대를 이렇게 가드를 할 거야 자 보면은 가드 모션이 이게 이럴 때 어 안녕 나 왔어 엄마 밥종 어 바로 가잖아 그치 어 이렇게 어 상대가 각성 가서 쫄아서 가드하고 있으면은 진짜 그냥 밟아버리는 부분이야 이거 진짜 밟아버리는 부분이야 아까하고 똑같아요 쿠라마 각성 가게 되면 상대가 서포트 막 제가 막 쓴다 그랬죠 그때 따다다 가드를 딱 해 응 딱 가드를 한 다음에 그러면 상대가 어 씨 어떡하지 하면 가드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여기서 아 이건 진짜 이건 지금 보여드리면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수를 날린 다음에 상대가 이제 가드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가드 데미지가 어느 정도 이제 금이 갔을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어 그냥 평탈을 날리다가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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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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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깡패예요 깡패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잡기 보여드려드렸습니다 자 스틱어택은 역시나 어 팔괴의 천 부분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육더선인 모드만 딱 봐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끄시기 바랍니다 조회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설명해드릴 게 없어요 앞에서 다 이제 맞춰서 설명해드리고 같은 부분은 생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게 연기가 다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게 아니라면 지금 영상을 끄십시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 수리검 역시나 이것도 일반 수리검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쿠라마 모두 어 나루토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인수리 미수옥 나선 수리검으로 나가는데요 이건 이제 쿠라마 모두 나루토하고 달라요 육더선인 몬드 나루토가 각성 갔을 때 쿠라마는 다릅니다 자 보면은 각성 가기 전에 미수옥 나선 수리검을 날렸잖아요 육더선인 몬드 나루토가 자 보시면은 이것도 같아요 근데 거리도 무제한 거리도 제한이 없고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뭘까요 속도가 다르다는 속도가 진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작가가 양심이 있어서 각성 가기 전에는 이게 속도가 느렸단 말이야 이게 속도가 느렸었는데 이게 바로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당합니다 진짜 유저가 이게 당해요 이게 진짜 만약에 이걸 해서 쓴다 생각해봐 이게 지금 날아가는 게 보이겠어? 얘 시점에서? 야 이게 지금 얘 시점이야 유저 시점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유저 시점을 내가 여기 딱 정면에 있어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이거 가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판단해서 반격할 수 있어 이걸 못해 이거는 진짜 이게 쿠라마가 원래 동작 자체가 되게 느리죠 이렇게 각성하게 되면은 동작이 그게 빨라 보이지가 않아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던 워크래프트3 하는 것처럼 어 어 어 어 막 영웅들 느리느리게 기어다니는 느낌이라고 어 이렇게 동작 동작이 근데 이것만 엄청 빨라 이것만 어 이건 뭐 거리 제한도 없고 이건 뭐 거리 제한도 없고 엄청 빠른다고 어 이래서 야 이거는 진짜 각성 가서도 진짜 최강이다 어 자 이렇게 해서 6도선인 모두 어 나루토까지 다 알아봤구요 모든 나루토 중에 진짜 미수옥 나루토 알아봤구요 오늘 자 그리고 선인 나루토 알아봤구요 쿠라마 모두 나루토 알아봤구요 어 6도선인 모두 나루토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리구요 또 다음편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따봉 좋아요 200명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구독하기 꼭꼭 많이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지만 더욱더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루토 캐릭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